유산균 대신에 암마씨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상담하고 건강관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유산균 먹어도 되냐 안되냐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프로바이텍스라고 하든지 이제 이런 제품들을 먹어서 우리는 보통 어떤 결과가 기대시를 갖고 있어요 보통은 장이 깨끗해지고 피부에 트러블이 사라지고 가스가 안 찼으면 좋겠고 빨리 더 젊어졌으면 좋겠고 아마 그 유산균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면서 섭취한다고 네덜란드산이 더 좋냐 독일 게 더 좋냐 이렇게 해서 싼 것으로부터 아주 비싼 것까지 정말 싼 것도 있고요 정말 비싼 것도 있어요 비싼 게 있는데 먹어봐야 90%는 위에서 다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유산균은 이런 겁니다 발효의 결과물로 유산을 생성하는 그람 양성 세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젖산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젖산균은 사실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좋은 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과학자 일리아 메치니코프에 의해서 유산균의 존재와 효능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냥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체 건강에 이로운 균 그 다음에 장내 유해균 증식을 막아서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것 또 아토피, 건선, 자가 면역성 질환에 효과가 있고 교혈압 개선하고 당뇨 개선하는 이런 균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자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섭취한 유산균의 90%가 위산이나 담집산에 의해서 그 강력한 소화유산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죽어요 여러분들이 20만원짜리 드시든 한 달에 50만원짜리 드시든 5만원짜리 드시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유산균들은 우리 몸에서 이 아주 강산유들의 위산이나 펩신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물론 남아있는 것들이 다시 내려가서 활동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굳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유산균 많이 찾냐면 변비 걸린 분 왜냐하면 변비, 유산균 딱 이렇게 두 개가 거의 하나의 키워드잖아요 같은 키워드인데 저는 유산균 없이 변비를 되게 많이 해결해 드리거든요 유산균 없이 그러니까 유산균이 우리 몸에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계속 유산균을 사용하게 되면 의존하게 돼요 내 몸이 스스로 이 젖산균이 나와서 몸을 관리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먹잖아요 그러면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우리 몸에서는 좋은 유익균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현미나 아마시나 들깨나 이런 곡류나 정신료들을 꼭꼭 씹어먹고 흡수를 잘 시키잖아요 장내에서 걔네들이 밥이 돼요 무엇의 밥이 된다? 유산균의 밥이 돼요 유익균의 밥이 돼서 얘네들은 계속해서 증식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보통 미생물들의 원리를 보면 어떤 균의 배양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얘네 개체수가 늘어나요 개체수가 늘어나서 유익균이 유해균보다 훨씬 늘어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지을 때 농약, 풀량 안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이 살아있냐 땅이 얼마나 살아있냐가 중요해요 우리 일본에 김우라 씨가 기적의 사고가 있죠 처음에 성공하지 못하게 실패하자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그 머리에 똑 떨어진 게 도토리인가 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해서 보니까 염해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씹어서 보니까 썩지 않은 거예요 얘네는 어떻게 벌레를 안 먹지 내가 약 안 치면 벌레먹는데 그래서 땅을 파봤더니 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나서 이제 자기 사과밭에 가서 사과나무에 이제는 집중하지 말고 뿌리에 집중하자 흙에 집중하자 그래서 나중에 손으로 파도 이만큼을 팔 수 있는 흙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과가 만들어졌어요 기적의 사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 기적의 사과이냐면 한 주방장이 사과를 요리를 하려다가 한쪽에 놨는데 몇 개월인가 1년인가를 놨는데 썩지 않고 그 사과가 보존되었대요 이게 어떤 사과지에서 봤더니 김우라 씨의 사과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과는요 다른 사과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그 사과를 먹기 위해서 그 사과 수프를 먹기 위해서 20만 원이 한번 먹는데 그 한 잔에 사과 몇 백 원 몇 천 원씩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줄을 한 두 시간 세 시간 동안 써야 돼요 그 집 사과를 사 먹으려면 미리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좋은 사과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의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장에 미생물을 활성화시킨다 땅에 미생물을 활성화시킨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많은 땅에서 자란 식물을 먹는 것이 엄청 좋은 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상추가 아니에요 똑같은 콩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유산균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한다 이제는 장에 좋은 음식들 구체적으로 장에 좋은 음식은 곡식입니다 타액과 함께 씹어서 먹을 수 있는 대부분의 음식은 다 장에 좋아요 그 다음에 음식을 어떻게 먹는다? 꼭꼭 씹어 먹는다 타액이 충분히 들어가도록 그리고 물을 잘 마시고 운동을 한다 이 서너 가지만 잘 해주시면 유산균 안 드셔도 충분히 여러분의 장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마시 10g에는 식이섬유가 약 3g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정말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아까 변비를 개선시킬 수 있는 특효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약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양배추 몇 g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보다 아마시가 더 적다 많다? 더 많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채소들 식이섬유 엄청 많을 것 같지만 지금 아마시에는 엄청 많아요 보세요 양배추는 100g당 2.5g 그 다음에 사과는 100g에 2.4g 바나나는 100g에 2.6g 앞에 다 100g이에요 아마시는 100g이 아니고 몇이에요? 10g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장이 안 좋으면 먹어야지 안 먹어야 돼요 당연히 이러니까 장이 안 좋은 분들이 무조건 드셔야 된다고요 아마시는 다른 식품의 10분의 1만 섭취해도 훨씬 많은 식이섬유를 우리가 섭취가 가능한 식품입니다 특히 요즘에 혹시 아이들이 그런 거 있어요 식이섬유 섭취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군것질 좋아하고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고 대안 하나 드린다면 어차피 현미밥 먹으려도 안 먹고 어차피 들깨 먹으려도 안 먹고 이런 아이들에게 차라리 약속을 하세요 너 그냥 먹는 거 어차피 먹어라 대신에 아마시 하루에 한 숟갈씩만 먹어 라고 해도 라고 해도 어느 정도 대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안 먹게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일반 음식, 라면, 인스턴트 식품들, 햄버거 안 먹게 하는 게 좋은데 말해봐야 입만 아픈 상황이 되면 차라리 타협을 그렇게 하세요 이 식이섬유가 이렇게 많은 10g당 3g이 들어있으니까 하루에 16g 정도를 먹이세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먹이면 그래도 식이섬유 때문에 그 아이들이 먹었던 음식이 아무래도 독소, 부패를 일으킬 확률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마시의 식이섬유는 제가 봤더니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 아마시의 전체 20에서 40%가 되어있고요 불용성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80%가 될 정도로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일 같은 경우에 사과랑 기준을 했을 때 이 불용성 식이섬유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때로는 우리가 과일에서 얻어지는 영양소들이 곡식이나 채소에도 얻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 왜 변비에 좋냐면 아마시는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볶은 아마시 100g의 총 식이섬유 함량이 24g으로 사과 900g에 준할 정도로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난 양 뭐 한 번에 100g 먹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중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9g을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유산균이 만들어지고 건강한 대변이 만들어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시의 식이섬유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변비 양이 증가한다 여러분 채식을 하면 변비 양이 증가해요 육식보다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그래요 두 번째는 대변이 장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요 유익균의 활성화를 만들어져요 유익균 중에 유산균을 들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분 흡수를 통해서 콜레스테롤과 당분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입니다 변비가 있는 사람들의 효과가 있어요 동행한 이야기 우리의 영상은 어느새,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집에서